지난번에 올렸던 동요 나뭇잎에 자세하게 듣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거에요. 우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한데 배우는 단계라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하고 응원댓글 항상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올리는 영상이 혹시라도 틀렸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곳은 어디까지나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쳐서 올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괜찮은 것이 있으면 본인 거로 만들고 아 이건 별론데? 별로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나랑 다르게 치니까 쟤는 틀린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영상 중에 좋은 점만 참고를 하셔서 본인 거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뭇잎에 설명드릴건데요. 이건 G키로 한거에요. G키에 카포, 투카포. 첫 마디부터 설명을 해보면 G키에 낮에 놀다 레시 미래 이렇게 가거든요. 레를 쳐야 되니까 3플렛에 2번줄이 눌려지는 그 G코드를 잡고 첫 마디나 항상 근음하고 멜로디의 음을 같이 치죠. 얘는 8분의 6박자라 두 박자에 마다 근음을 같이 쳐주는 거 한마디에 두 번 넣는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은 레, 레, 시, 새끼를 떼면 시가 나오죠. 시, 1번줄, 미, 다시 네. 나머지 박자는 코드 구성에서 채워주는 건데 저는 6번, 2번, 4, 3, 2, 3, 4 이렇게 친거에요. 처음에 6이 동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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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바짝 씻을 때 채워준 거는 3번줄을 친 거거든요. 레, 삼, 미, 시. 그 다음에 두고는 D7에 도, 시, 라에요. 그러면 D7에 뒤에 근음 4번이랑 도를 쳐야 되니까 4번, 2번 동시. 도, 도, 검지 떼고 시, 라니까 3번. 시는 6번, 2번. 여기 동시 치고 4, 3, 2, 3, 4. 그 다음에 나뭇잎에는 밈, 미, 솔, 시, 밈, 미, 솔, 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C 코드니까 5번줄하고 미가 4번줄이죠. C코드 잡았을 때 5번, 4번을 동시에 쳐서 4, 3, 2, 3, 4. 4, 3, 2, 3, 4. 그러면 미, 미. 거기까지 쳐지거든요. 미, 미. 미. 그 다음에 G 코드로 2, 빼는 할 때 2, 빼가 솔, 시, 라. 그러니까 G를 잡고 솔을 쳐야 되니까 6번, 3번을 같이 치는 거에요. 6번, 3번, 5, 4, 3, 2, 3. 솔, 시. 그 다음에 는 할 때가 라에요. D7의 라 음을 쳐야 되니까 4번 근음하고 라, 3번줄을 같이 치는 거에요. 1번, 4번, 4, 3, 동시, 3, 2, 1, 2, 3. 그리고 여기다가 에드립식을 넣어준 건데 팟솔파미레 도를 친 거에요. G 코드니까 파샵이 되겠죠. 파샵, 솔, 파, 미, 레, 도. 나뭇잎 배를 쳐보면 C에 나뭇잎 배를 쳐보면 C에 나뭇잎 배를 쳐요. Skye 엄마 곁에 누워도 여기는 천마디, 지금 두마디가 똑같아요. 레시 미래 도시라 솔 같이 코 잡고 시 미래 도시라 시 똑같고 미 미 파 라 솔 이렇게 되니까 미는 C코드에 잡고 5번 4번 미 5번 4번 미 4, 3, 2, 3, 4, 미 미 그 다음에 파는 D7인데 이 D를 2b에 1, 2, 3번 잡고 3b에 2번 줄 잡는 D를 잡은 상태에서 약지로 4b에 4번 줄 파가 눌리게 잡아야 돼요 여기가 파샵이죠 그러니까 4번 3, 2, 3 바 라 를 쳐야 되니까 3번 4번 바 라 라 3번 4번 라 그 다음에 솔 생각이 나요 그 솔이니까 6번 3번 두 마디 쳐준거고 그러니까 두 번을 6, 3, 동 4, 3, 2, 3, 4 6, 4, 3, 2, 3, 4 네 이렇게 그리고 푸른달과 거기는 라 라 레 도 시 라 레 도를 D7을 잡은 상태에서 근 4번이랑 3번 줄 같애죠 라 레 를 consists 2번 줄은 이 세 개로 를 잡아야 되고 레 thousands 그 다음에 C는 G코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6번, 2번 다시 D7에서 G코드 잡고 C 이렇게 D7의 도, 미래, 도 그러니까 그는 4번이랑 2번주 같이 약재를 떼야 미가 누르죠. 1번줄이 들려야 미, 다시 2번줄 레를 누르고 레를 떼면 도가 남죠. D7에서 4번, 2번 네, 미, 네 그 다음에 둥실 떠가는 거기는 G코드로 하는데 C레미, 솔파미, C레미, 솔파미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G에서 6번, 2번 C, 레를 눌러야 되죠. 새끼 손가락 2번줄 남이 1번줄 솔지 때는 같이 그는 한번 더 6번, 1번 파는 파샤 떼고 미 F4, Ping, basil, sol파미, 삶 이렇게 남을 내는 D코드를 schaffen 거예요. 한 번 더 3, 2, 1, 2, 3 여기에도 파밀의 도시라 8샵 이렇게 두둥실떠어가는 4번 입은 동시치고 파밀의 도시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솔로 넘어가거든요 지연못에서 여기가 솔 파샵 솔 미 솔을 잡으니까 1번 줄 6번 1번을 같이 치죠 G코드에서 솔 파샵 2플렛이 1번 파샵을 눌러야 돼요 다시 솔을 잡고 3플렛이 1번 솔을 잡고 미는 C코드로 5번 1번을 동시치죠 그는 5번이랑 멜로디 미 5번 1번 동시치고 4, 3, 2, 3, 4 G코드에서 솔 파샵 솔 이렇게 살살 거기가 레시 레시레라 G코드에서 3플렛이 2번 주문은 네를 누르고서 6번 2번 넷 새끼를 뛰면 C죠 다시 새끼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나는 D7 4번 동시 남, 2, 1, 2, 3 두 마디 연결해보면 솔, 파샵, 솔, 비 4, C, 네 4, C, 네 4, C, 네 그 다음에 떠다니겠지는 G랑 D7인데 C, 도래 C, 도래 C, 도래 G를 잡고 C, 도래 여기 동 5, 4, 3 도래 1플렛에 도, 3플렛에 2번주를 하면 4죠 도래 라 라 라는 라, 라 C수월이거든요 D7을 잡고 4번, 3번 동시 라, C 4번, 3번 동시 3, 2, 3 라, C 그 다음에 솔은 G코드 잡고 6번, 3번 마지막은 그냥 쭉 긁어주면 돼요 한 번만 치고 3번 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마디 연결해보면 솔, G코드에 솔, 파샵 솔, C 오일 동시 레 세 끼 떼고 레 라 라는 4번, 3번 동시 G코드 C 도래 D7을 라 라 라 시 솔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를 여기 마지막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여기를 치고 앞에 처음 부분을 친 거거든요 노래 그래서 천천히 한번 쳐보면 앞에 개이름을 불러드리면서 한번 쳐볼게요 낮에 놀다 여기부터 레 레 미 레 D7 도 시 라 시 미 미 순 시 라 시 미 미 시 미 시 시 시 시 미 미 미 미 바라 소 시 바라 도 시 도 미래 도 시 레 미 솔밤이 에 시 지 시 미 시 시 미 시 시 시 미